전화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보티즈 사셨어요 몇 수값 비중은요 4만5백원에 15% 왜 이렇게 넘게 사셨어요 어 그거를 네 전에 좀 수익 좀 봤어요 아 네 3만10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좀 봤거든요 아 예 그 후로 네 조금 좀 편하게 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맡긴 어떤 전문가가 추천도 있고 해서 네 걸어갔죠 아 이제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파동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노모테반으로 묶여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 이 종목들은 그 레인보우가 대장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보면 spg같은게도 밀렸거든요 얘도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라 그래요 끝 파동이라 그래요 3파동이라 그러는데 이쪽 보면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 둘 요 세 자리에요 그래서 이게 이 격다가 붙인 자리라 요 밀리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종목 결제하는 거 어떨까요 네 밀리면 많이 밀려요 한번 밀리잖아요 밑에까지 밀렸다 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종목 결제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